어제 일리노이, 인디에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으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에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강풍 피해들이 잇따랐는데요. 최소 4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연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28일 일요일, 한 차례 강한 뇌우가 시카고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바로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 오후, 또 한 차례 강한 폭풍이 시카고를 통과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접수됐습니다. 앞서 시카고와 일대 여러 카운티에 뇌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풍우는 월요일 정오 무렵부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60에서 80마일로 몰아치는 강한 돌풍과 함께 요란한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이 일대에는 강한 뇌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을 빚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시카고 노스 및 노스 웨스트 사이드에서는 가로등과 전선들이 끊어지고 파손돼 도로 위로 파편이 튀었고, 스코키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 때문에 도로 위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회 지역에서는 오후 1시경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일부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윌멧과 위네카 지역 일부에서는 잠시 정전을 빚었지만 폭풍우가 그치고 곧 복구됐습니다. 한편 이번 폭풍우는 일리노일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안전국은 미시간주 멀로에서 14세 소녀가 천둥반개가 칠 때 떨어진 전선에 손을 대 감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멀로 경찰 수사관의 정보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집 뒤뜰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던 중 나무막대로 착각하고 전선 파편을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는 돌풍으로 뽑힌 나무에 깔려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톨레도 소방구조국 대변인 스털링 라헨은 성명을 통해 신원 미상의 여성이 한 주택의 뒤뜰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린 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칸소에서는 불어난 배수로 물에 휩쓸려 11세 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5대 5주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월요일 밤 기준으로 60만 가구가 정전됐고 화요일인 오늘 오전까지도 37만 가구의 전력이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에나 전역에서 2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는 등 이번 폭풍으로 미 중서부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양ários 아니면 1900에서 30만 가구의 전력이 되어서 200만 가구가 작성된 군복은 9시 후에